응원의 메시지와 목소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현대구가 지난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2년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모아졌거든요 현재까지는 이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대전한빛고는 지난해 여왕기대회에서 울산현대구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최현우 골키퍼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고요 마음이 무겁죠 굉장히 긴장된 표정입니다 4강전에서도 승부차기를 경험했던 대전한빛고의 최현우 골키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현우 골키퍼가 그때 승부차기 끝이 난 후에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미소를 지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은 더욱더 힘든 자 그럼 중압감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자 키커들과의 승부도 이어가야겠고 최현우 골키퍼와 김지훈 골키퍼 김지훈 골키퍼와 최현우 골키퍼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첫번째 키커가 나왔습니다 자 현대고 성공을 하겠고요 고은빈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고은빈 첫번째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오늘 좋은 킥을 보여줬던 고은빈인데요 그렇습니다 첫번째 갑니다 들어오고 갑니다 자 미치는 예측을 했습니다만 어우 지금 굉장히 감격스럽죠 네 고은빈 선수가 지금 눈물을 보이나요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은데 자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 다시 한번 고은빈 선수의 모습으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이번엔 또 이채연 선수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첫번째인 만큼 부담이 될텐데요 이채연 선수가 연장전의 근육에 무리까지 오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량을 끝까지 가져갔거든요 예 성큼성큼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차례 들어가면서 낮게 한번 찔러봤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첫번째 시도 양팀 모두 성공한 셈이구요 자 지금 4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보폭을 신중하게 가져갔던 이채연 선수인데 골키퍼를 완벽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가운데를 또 바라보는 담대함 아 지금 류가원 선수인가요? 아 정말 네 울산현대고 선수들 이 두명의 선수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역시 또 결승전이니 만큼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일텐데요 자 두번째 기회 이정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해진 선수죠 변해진 선수죠 변해진 선수 오!! 오!! 자 두 번째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을산ğl nào 대고입니다. 변희진 선수가 교체투입 이후에 이렇게 승부차기에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류가원 선수가 무릎 꿇고 있다가 또 근육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참 부담이 많이 될텐데 선수들 중압감을 이겨줘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층 더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양서영 준비합니다 양서영 양서영 달려갑니다 양서영 왼쪽 코너 들어갔습니다 김지훈이 방향은 예측을 했습니다만 양서영이 정말 구석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두 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모두 성공하고 2대2로 함께 나란히 가고 있는 두 팀인데요 남은 세 번의 기회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안송희 선수 안송희도 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안송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론 코너 들어갔습니다 안송희 선수 정말 깔끔하게 득점을 기록하네요 정말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제가 저저리 서 있었으면 정말 중압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동료 골키퍼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은솔 선수가 준비를 하겠고요 고은솔 고은솔 들어갔습니다 여유롭게 성공 양 팀 모두 세 번의 시도 세 번 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연장전도 접전이더니 승부차기마저도 접전입니다 네 아 정말 한빛고 선수들 거의 이제 절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실하겠죠 그렇죠 자 현대구 자 현대구 이아은이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코너 s 들어갔습니다 자 선수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차는지 차고 나서 드디어 웃읍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승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마지막에 웃는 팀이 어디가 될까요 아 정말 치열한 공방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미나죠 강미나 강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연 자 신중하게 위치를 정했고요 오 들어갔습니다 골대를 맞고 들어갑니다 정말 쫄깃하게 또 넣고 있어요 양 팀 모두 실축 없이 100% 확률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활하게 웃으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과연 마지막 기회가 될지 이마리 선수 다섯 번째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키커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다 성공을 시킨다면 이제는 서든데스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천천히 몸을 풀어주면서 한참의 페이크숍 곰! 자 이렇게 되면 자 아직 모릅니다 최현우 골키퍼의 멋진 선방 한참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끝까지 이마리 선수가 속여내려고 했습니다만 최현우 선수가 걸려들지 않았어요 자 정말 멋진 선방 한참에 보여줬고요 자 여기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빛고가 만약에 여기서 실축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자 이마리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이제는 양자인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많이 떨릴 수 있어요 자 다들 지금도 현대고가 기도하는 모습이 한참에 보이고 있고요 류가운 선수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양자인 양자인 갑니다 양자인 나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 정말 길었습니다 전반에서 후반까지 연장전까지 그리고 승부차키기까지 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전 한빛고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말 길었던 기회 언더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전 한빛고입니다 자 정말 결국에는 대전 한빛고가 지난해 여왕기대회 울산현대구를 상대로 좋았던 기억을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빛고 선수들 아 눈물 나죠 자 지금은 또 현대구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 현대구 선수들 자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대망의 고등부 결승전 대전 한빛고와 울산현대구의 맞대결은 결국은 대전 한빛고의 승리로 끝이 나왔고요 저희는 이 승리 소식